안녕하십니까 배식인호 유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설 연휴 기간에 합초로 보팅 갈려고 계획을 다 잡아 놨다가 장림이 걸려서 설 연휴 기간에 집 밖에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 시고 첫번째 주말이 왔어요 근데 계절을 보내서 2월달이네요 어쨌든 합초를 도전하려다가 그냥 나와버리 내일 가는 장림권 낙동강 무심사 돌박포인트 어제 우리 회사 팀원들이 와서 타작까진 아니고 손바슨 보고 갔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오늘은 다시 낙동강의 힘 좋은 배식인호 살 때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바깥에 안개가 좀 많이 끼었고요 해는 떴습니다 해는 떴는데 구름이 좀 있어갖고 해가 조금 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풀밭이나 이런데 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눈 내리듯이 서리도 꼈고요 좀 추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2도인데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조금 늦었지만 아침 피딩도 한번 보고 오후 피딩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잠시 준비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준비는 다 됐고 아직까지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톡 하고 그리고는 바로 로드를 살짝 드니까 바로 쭉 빨고 가야 됩니다. 최고는 좋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우리 팀원이 놔두고 간 개척자. 아이고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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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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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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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랏사 랏사. 스틸를 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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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개척할 때마다 신랑이 아이고 이것도 컨셉인가 힘들어 나 이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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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사이즈가 아쉽지만 오늘의 첫 배식이 2월달 첫 배식이 좋아 좋아 사이즈가 아쉽긴 고기가 있어 왔다 ok 고기가 있어 있다니깐 그렇지 3자 스피너베이트 3자 중반 정도 나오겠다 스피너베이트 2020년 지대리지 배식이 첫 배식입니다 고맙다 스피너베이트 스피너베이트